3. 5. 5. 5. 6. 6. 무엇을 하든, 무슨 미션을 하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주가 깨지기를.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0. 10. 10. 12. 11. 13.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여 따가세요. 나 트위치 림보 형님밖에 안 봐요. 저도 따가고 싶은데. 저도 진짜 다 가져가고 싶은데 저도.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몇 분 남았어요? 2분 됐어요? 오케이. 몇 분 남았어요? 아 이거 배율 없으면 나갈인데?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남았어요? 뭘 때린거야? 26분 시작 31분까지 시체 선착 2마리까지 파밍 인정 오케오케 오케오케 아 제발 군대라도 진짜 제발 30분인데? 현 미션 플러스 붕대 개당 만원 붕대 개당 만원이라고 한 개도 없는데? 이까지 끝이다 이게 여기 먹으면 끝나겠는데? 파밍하러 갈 데가 없어 이제 아 끝이다 이거 아주람이 이렇게 제일 위험해 아니 뭐야 SMG도 먹지도 못했는데 뭐C SMG 미션이야 이거 먹도 뭐했구만 이제 파밍이 끝이야 이거 와 저까지 뛰어야 되네 존버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0발 160발 맞는거 같죠 여러분 파밍 못하면 이거 총알 맞는거 아니거든요? 시체 두마리까지 가느니깐 진짜 지구 끝까지 짱박혀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아 맞다 나 엄브 왜 버렸어요? 아니 도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니 근데 엄브 버렸네? 아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거 파밍 이거 파츠보고 아 이 도라이 아니야 이거? 어? 아 이 도라이 중에 상도라이네 사람을 최대한 늦게 잡아야되요 최대한 묵직하게 됐을때 잡아야되요 최대한 묵직하게 됐을때 잡아야되요 미라메타 하는 분이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라메타가 뭐에요 미라메타? 미라메타가 오 오여 오만원 아 오만원인데 이거 아아 아 저 오만원 식탁 위에 오만원 떨어져잇는데 먹어야되는데 아 여러분 호빵 하나 되어올까요? 아 호빵 하나 되어올게요 여러분 사람아다 뭐야 왔어요 누구? 아 또 미션으로 저희 간식 타임을 주시네 좋았어 여러분 오늘 야채호빵입니다 여기 한 번 더 걸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기장 원상 한 번도 안 걸칠 수가 없어요 아 빨리 가시췄네요 뜨거웠죠? 못나니까요 꽃밥 좀 먹을게요 여기 오여볼 때까지 그 정도 나요 그 정도였어? 어? 흐흐흫흐흐흐흐흐흫H 채널A 별로면 된다니까 와 나 잘 못 본줄 알았네 와 아오 하하하핰핰핰핰핰핰핰핰 아니 탐모자랄까봐 예를 들어야 겠다 여러분 그냥 혹시 나중에 탐모자랄까봐 그냥 탐부족 할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우승시도 아니야 무슨 배그에 미라가 있냐고 근데 림보님 1등 하셔야 해요 우승시가 아니라 아니 갑자기 왜 말이 바뀌어요? 우승시라는 말 없었는데? 우와 이거 대단 두개 다 기어졌어 아니 우승시라는 말씀 없으셨는데? 어 이상한데?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시체에 손을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먹어도 돼요? 확인후 먹음 가능? 시체에 손을 대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뺄 수 있어요? 대박이네 이분도 짤 파밍하다가 구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붕괴 다 먹어두신거 같은데? 난 내가 죽인거 말하는줄 알았지 아니 맞잖아 아무것도 없을거 뻔한데 그거는 걔는 나도 총을 쓰고 뛰어다닐텐데 아니 맞잖아 여러분 아 솔직히 이건 억울하다 진짜 이거는 내가 웬만하면 이런거 진짜 어? 이거 이의제기 안하는데 이건 진짜 억울해 그것때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을 수 밖에 없는 타이밍이어서 뭐지? 아 그리고 파밍타임이 있네 맞네 맞네 이거는 여기에서 짱박히자 이거 무조건 짱박혀야돼 어 뭐야 기름 아 기름 못봤어 미쳤다 이거 아 채팅 아 채팅방에서 이거 채팅방 보다가 조졌는데 이거 여기서 차 없으면 안되는데 형님 일등 안하셔도 저희는 만족합니다 한쪽 눈 감고하세요 아 아 잠시만요 한쪽 눈 감고 아 이거 오바에요 아 잠시만요 붕대에 25개 있다고 지금 한쪽 눈 감고 이걸 어떻게 해요 아니 진짜 안돼요 아 이런게 어딨어요 아니 선입금하고 걸어버리면 잠시만요 아 여기 이거 25만원 있어요 여기에 왜이렇게 설마 호이씨 아 맞아 총알할게 총알할게 쟤 1두기야 저 잡으면 안되죠 몰칸가 이거 뭐지 모레카메라 모레카메라 아 내 차고 흐흐흠 흠흠 흠흠흠 야 노란택시 내가 얼굴 봤다 승차 거부 바로 고소한다 뭐라고 뭐라고요? 58살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데? 뛰어다니기 아 바로 뛰어야겠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빨리 뛰어야겠다 어? 저 복이 없었거든요 아까? 잠시만요 아 있네 따개비 300 아 200이네 아 조졌네 이따 죽을 것 같은데 오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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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됐어도 되는데 왜 부담드세요? 피가 안됐어도 되는데... 피가 안됐어... 피가 안됐어... 피가 안됐어... 피가 안됐어... 이게 내꺼니까 먹어도 되죠? 이거보니까... 이까지 파이밍하는거잖아... 여러분 저 자리가 너무 안좋은데요? 이거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군대 50대라도 우승을 해야 미션 성공이니까 지켜봐야죠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여러분 미션 근데 어떻게 붕대가 50개가 나오냐? 붕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애들이 애 미사 있네 다섯명 네이버 검색 한강 물온도 저기야 위험한데 저 위에서 오는거 다섯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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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계란 지켜봐 다섯명 총구가 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알아라 알아라 일단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위에 하나 오른쪽 안 한 것 같은데 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